오늘은 우리는 산안토니오로 갈거에요 이번주 일주일 내내 거의 하나도 빠지지않고 우리는 계속 다른곳에 있었던거 같아요 목이 거의 가서 돌아오지 않을 지경인데 그래도 우리는 너무 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되게 하늘없는 애들일 수 있어 맨날 돌아다니고 하나 어디 그러고 다녀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거에요 100%라그러면 10%에서 20%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거에요 80에서 90%를 인생에 한 번 있는거 좀 즐겨야되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갈 때까지 가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은거잖아요 똑같이 보고 오늘은 산안토니오 산안토니오에서 즐길 수 있는것들 볼 수 있는 이런것들이구나 하는것들 오늘까지 하고 이래 또 좀 휴식기를 가질까 하루에 로이 데디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버풀 가가지고 그때 한 번 또 지름으로 병원을 쉬지 않고 달려왔던거 같아요 이번주에 오늘까지 마저 달려 그리고 또 하루에 또 체력을 많이 먹고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우리 다시 뉴욕 갈 수도 있어요 뉴욕을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리엘은 한국갈방 한국에서 먹방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으흠 으흠 밥 여기 여기 주차장 잘해봐 여기 사장님이 고기 인사 조그라 오 어 오 오 오 오 으 오 오 오 오 오 오 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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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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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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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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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적극함이 너무 이쁘네. 내가 이거 먹어. 더욱더 입맛에 닦아가지고 본래. 시험 못하자요? 시험은 말하자면 되나? 자, 우린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니까. 지금 우리 유진은 주문을 하고 있고 전술 공유 한 번 먹어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맛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면 되나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아쉽고 있어요. 이거는 아쉽고 유명하지만 초콜릿으로도 되게 유명하네. 예에이! 우와! 이거 보여요? 한번 땡겨둬요. 땡겹수. 자 이런 느낌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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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백설공주 코너다 백설공주 이것도 세트 완전 나도 딸 있으면 바로 해주고 싶다 저거는 아마도 미녀의 아수? 펠 나한테 벌써 해줬어 벌써 질러야 돼 이런거는 딸 가진 부모님은 완전 저는 아직 딸은 없지만 딸 가진 부모님들은 이런거 정말 세트로 해주고 싶겠다 내 딸은 진짜 디즈니의 공주 디즈니 스토리 아는 아이들은 이런거 완전 깜빡할텐데 그리고 저기에 여러분 디즈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디즈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아리엘은 디즈니 완전 좋아해요 디즈니 완전 완전 광팬 이게 또 런치박스 루이 루이 맥힌 가방이다 이쁘다 루이 맥힌 가방 어디다 루이 맥힌 가방 이 루이 맥힌 가방 지거우는 건가 그 다음 예 응 It's pretty 아릴 이마 땀이... 어떻게 하면 좋지? 나 너무 더워 지금 어 이거 괜찮다 이건 누굴 위한 거? 이거 로이 효소에서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로이가 완전 좋아할 것 같아 로이의 페이브리카 이거 로이 장난감 놓고다야될 거 같아 이거 로이 장난감 놓는 걸로 로이의 장난감 가방 고모야가 득템해주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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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김 김... 에? 김... 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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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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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정진상 아... 엣 아... 역시 응 아... 엣 아... 아... 엣 아... 엣 엣 엣 엣 엣 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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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s! 비디셀! I know every one of you knows San! Really? 진하! Yeah! I can't forget the day we met, you looked so... Alright, can we also give it up? Your hair, your look, your everything, when I see it all on you... Not you're mine. I'm in love with your hair... Your lips, your silhouette in the moonlight shine. But my love, you won't ever be alone My summer love, been waiting for you, my love You'll make me a fool, been waiting for you, my love Head over heels, I'm loving by my field My love is forever yours You have my heart, you have my soul You have my hold, you have my control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With you I know that I'm complete I'm in love with the summer's day For you I'd give my life away Never leave me, never let me go My summer love, been waiting for you, my love My summer love, been waiting for you, my love My love is forever yours Forever yours, my love is forever yours Thank you I like the warm water We need to, we need to, we need to We need to, we need to It's in Alamo, in San Antonio Let's go check it out Welcome gerade for about 3 months What EVERY Matter Answer what'svoir Welcome 吉jang Your holiday As you said It's in seas What are you Algorithms It doesn't show you You have no idea You read Coming out When it happens You are You know Listen, you are You 여기는 더 알라모라는 요새죠 알라모 요새. 알라모 전투 당시에 요새로 이용되었던 곳. 몇 명을 상대로 멕시코? 멕시코군 6,000명을 상대로 장렬히 13일 동안 싸웠다가 모두가 전설하고.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의 크나큰 역할을 한 알라모 전투 요새지입니다. 요새지. 근데 여기가 영화나 소설 같은 데도 또 많이 이용이 돼서 소잿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관광지가 됐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에요. 정말 사람들 많다는. 이 벽 같은 게 다 성벽. 그런 성벽에 남은 그 폐허 성벽들. 근데 나는 진짜 교회의 모습 옛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이게 성교사들 옛날에 성교사들이 이용했던 곳이라고. 그렇죠. 예예예예예예예예. 예예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